배틀 불스는 단순한 게임은 아닙니다. 인기 있는 클리커 게임과 배틀 모드의 메커니즘을 결합하는 동시에 실제 암호화폐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임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배틀 불스에서 가장 중요한 잔액은 시간당 소득입니다. 에어드롭 할 때 바로 이 잔액을 수익의 핵심 토큰인 볼스플리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볼스플리트 토큰을 소유하면 거래소에서 판매하거나 스플리팅 기술을 사용하여 수익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번 옵션의 경우 즉각적인 혜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고 두 번째 옵션은 이익을 장기적으로 창출하려는 사람에게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볼스플리트 토큰을 소유하게 되면 참가자에게 일일 보상을 제공하는 게임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볼스플리트 토큰을 동결하기만 하면 되며 그러면 일일풀 보상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볼스플리트 토큰이 동결된 상태로 유지되는 한 보상을 받는 과정은 반복됩니다. 게임풀 보상으로 받은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즉각 팔아 수익을 확정하거나 계속해서 축적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암호화폐 보상을 받는 방법을 스플리팅, 즉 분할이라고 합니다. 스플리팅은 초보 암호화폐 매니아라도 암호화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며 보상을 받으려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배틀 불스 사용자는 게임풀에 참여하고 스플리팅을 완전 무료로 진행하며 에어드롭이 진행될 시간당 소득 잔액을 확장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직도 배틀 불스를 한 적이 없다면 서둘러 보세요. 게임을 실행하고 캐릭터를 성장시키며 시간당 소득 잔액을 늘려 에어드롭 시 최대한 많은 볼스플리트 토큰을 받아보세요.